잠깐만요 이거 수삼 먹고 이긴거 아니야 자 오버풀 탈입니다 아 오버풀 링입니다 오버풀 링 자 같은편 랜덤 저그 자 아스널 자 아스널은 오버풀 탈입니다 자 그리고 7시 위치한 선수 엠통 줄라이 설레어입니다 설레어 오버풀 그리고 셋이 수줄레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아 이거 저태가 존나 좋아요 아 이거 존댔다 수줄때란다다 이거는 저태가 거의 99 대 1로 좋아요 어 잠깐만요 어어 쌍 쌍탈이에요 쌍탈 여러분 쌍탈입니다 쌍탈 갑자기 쌍탈로 바꿔버리는 자 스탁스 어 석러 석러 짧아 자 스탁스 일부러 이거 석러 간거거든요 왜냐면 스파이어 누치려고 일부러 삼성군 짓게 만든거에요 자 스탁스 일부러 자 일하면서 스탁스 자 런 존나 육링 런하고 바로 스파이어죠 자 육링 육링 육링탈입니다 육링탈 아홉시도 지금 자 근데 이거 투회처리 탈은 좀 아니지않나 이거 어떻게 막을라고 말이 어? 이건 좀 아니지않나 둘 다 이렇게 쨌다고?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는 어 먹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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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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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탁스 뭐해 발인 먹어 나오죠 이거 어떻게 막나요 바이오 아니 이거 막을 수 있어? 어? 아니 이거 막을 수 있냐고 아니 아시나 이거 막을 수 있냐고 이거 이거 병력 막을 수 있냐고 이거 막을 수 있냐고 어 어 이거 잠깐만 자 이제 자 엠통은 지금 드론이 주나 많아요 스포그까지 했죠 자 상대는 아니 상대는 투회처리 탈에 여기 지금 탈이죠 아 근데 스탁스가 존나 잘 쬐어요 이거 잠깐만요 존나 잘 쬐거든요 이거 스탁스가 자 자 일단은 투베럭 자 투베럭 자 투베럭 엠베죠 자 위치는 털의 위치 자 상탈 자 지금 MVP 지금 MVP 쌍탈이라고 외쳤죠 쌍탈 자 이러면서 투가스 탈을 준비하고 있는 스틱스 자 스틱스 탈 자 아스날 탈입니다 자 근데 상대는 바이오의 황태자 수줄 자 수줄은 분명히 오베럭 할거에요 오베럭 테크 안가고 이거 엠통 한번 꼬리 잡이면 좋대요 탈 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이러면서 아스날 쬐면서 투가스 가야죠 아스날 투가스 런 쬐면서 투가스 가야죠 아스날 자 이러면서 스틱스도 스틱스도 지금 투가스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둘 다 다가스가 돌아간다 그러면 투자가 할만합니다 자 제 말이 맞죠 지금 수줄레이 바로 4배럭 때렸죠 4배럭 4배럭 올 맘에입니다 이거 올 맘에 4배럭 자 이거 모답치게 해야돼 이거 동선을 지금 링 벌어오 했거든요 지금 스틱스 링 벌어오 보시죠 보이시죠 지금 링 벌어오 지금 복권마다 벌어오 하나씩 다 해놓고 있는 스틱스 골이 잡히면 좆대요 아 걸렸다 아 게임 끝났다 와 이거 잡혔다 와 동선 잠깐만요 오 아 아 아 이거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 아 잠깐만요 이거 이거 빠지면 다섯이 털리거든요 잠깐만요 돌리기 이거 잡아야돼 이거 아 탈 합친다 아 아 이거 탈 합치면은 좀 빡세거든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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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아홉시 아홉시 어떻게 바뀌어 아홉시 와 미친새끼 아홉시 와 아홉시 벌어 잠깐만요 쌍탈 와 미친새끼 스택스 미쳤어 와 와 미친새끼 와 에 와 이 새끼 뭐야 와 쌍탈로 그냥 패벌리는 잠깐만 아 일꾼이 너무 없다 아 이거 계속 털어야 돼 이거 3시만 계속 털어야 돼 지금 상탈 기에요 아수날 계속 털어야 돼 계속 계속 자 기입니다 이거 자 계속 털어야 돼 계속 쫄지 말고 털어 쫄지 말고 털어 그냥 양쪽에서 자 스틱스 뭐하죠 이 탈 뭐하죠 이거 자 스틱스 뭐하나요 이 새끼 스틱스 뭐하나요 이거 양쪽에 털어야 돼 양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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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양 양 갈래 지금 이거 와 쌍탈 미쳤다 와 와 쌍탈 와 이 자리를 쌍탈로 이겨버리는 스틱스 날 와 미쳤다 와 와 미쳤다 수줄내이 테란을 쌍탈로 심어먹는 스틱스 날 와 한짝이 지렸다 와 진짜 스틱스 존나 잘한다 와 스틱스 와 유튜브가 하기 와 진짜 스틱스 와 진짜 스틱스 와 진짜 스틱스 진짜 스틱스 존나 잘한다 진짜 와 반짝이 다리 와 와 투적으로 그냥 땅탈로 투줄내이 테란을 씹어먹네 와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미친 판단 레전돌이요 레전돌이 자 1대 1입니다 자 레전돌이입니다 레전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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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도리 레전돌이 도리도리 레전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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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레전돌이 레전돌이 와 이거는 딱 내가 원하는 플레이였습니다 딱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스틱스가 딱 해줬습니다 잘 맞게 자 이정도로 해주면은 제가 그래도 칭찬해줍니다 나 경기록이 이정도만 해주면 나한테 칭찬 맞습니다 와 스틱스 벌어우까지 해주는 센스가 진짜 기가 막혔죠 왜냐면 벌어우에 벌어우까지 했잖아 자 오픈하겠습니다 1분 30초 자 스틱스 오버풀탈입니다 오버풀탈을 선택했고 12시 시내루 시내루는 2게이트 출발입니다 자 저푸 나왔죠 자 3시에 위치한 선수 자 엠통 엠통탈 그리고 5시 수준레이 자 바이오입니다 자 엠통탈에 바이오 탈바이오 3호 너무 좋죠 자 3호 지금 저태의 3호 엄청 자리좋아요 자 자 엠탈 대 자 스틱탈 보겠습니다 엠탈 대 스틱탈입니다 자 레전돌이 레전돌이 빅매치 나왔어요 빅매치 이거 레전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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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도리도리도리 자 딱 말할게요 이거 여기다 포화하면 안되고 양포 받기 해야되요 칠질 이거 여기 포화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스날 여기다 포화하지 마세요 진짜 찾아가서 손 자릅니다 그냥 이거 하는척 하면서 바로 양포 한 다음에 바로 칠질 받기 해야됩니다 셋이 여기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하다가 괜히 치즈 이거 치즈 나오고 어? 괜히 그냥 여기까지 쭉 밀립니다 여기도 미리 읽고 갖다 놔야되요 아스날 그쵸 아스날 제 말대로 하죠 지금 바로 여기 읽고 갖다 놓죠 여기 바로 갖다 놓죠 여기 여기 자 여기 태포 나오게 하고 자 여기 태포 지금 나오게 했죠 아스날 자 나오게 하고 여기다 양포해야죠 여기다 양포해야죠 활용 지어야죠 그쵸 아 뭐하나 아 미친새끼인가 또 아스날 아 질러타자 그냥 버렸네 미친 녀 아 빨리 포위 하죠 뭐하나요 아스날 포위 하죠 뭐하나요 아스날 뭐하나요 아니 실제로 뭐하나 잠깐만요 오 와리가리 어어 잠깐만요 한시 한시 어어 아 좁 잠깐만 아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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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벼야죠 어어 어어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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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엠통 자 엠통 잠깐 엠통 잠깐만 엠통 잠깐만 엠통 실드론 자 여기는 팔 드론 자 스닥스 그래도 팔은 치켜요 자 이거는 진짜 컨대컨 싸움이거든요 하엇 엠통 엠통 정말로 지지 스틱스 와 스탁스가 컨으로 개발른다 와 스탁스가 컨으로 엠통타를 개발릅니다 컨트롤 스탁스 이러면서 탐게이트 드라군 자 여기도 지금 엄청 가난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드론 숫자가 똑같고 지금 드론 숫자가 완전 똑같아요 둘 다 근데 지금 헬프 한번 줬죠 탈 어딨나요 스탁스 탈 자 4탈 탈 아껴야 돼요 오 동선 동선 X대요 이거 X댑니다 아 X댑다 이거 탈 아 탈 아껴야 되는데 아 스탁스 아 아 이 새끼 오버관리 왜 안에 미친 새끼 오버가 3개 죽었네 미친냐 아 아 이 버러지 같은 새끼 진짜 스틱스 뭐하네 개새끼야 오버관리 아니 개새끼야 술 먹었냐 또 시새끼 오버가 3개나 따르고 있네 개새끼 진짜 당내 같은 새끼 진짜 떡 존나 나가네 진짜 또 자 이러면은 엠통 탈한테 밀려요 이제 아 수줄바이오 미쳤다 진짜 아 이제 탈이 잠깐만 바탈 탈이 하나 더 많아 엠통이 어 다시 많아졌어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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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자 쇼브로 가자고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면 똑같거든 지금 쇼브보자 자 가자고 아 이거 막힌다 X댑다 아 X댑 자 자 스틱스 자 스틱스 어어어 와 컨트롤 미쳤다 스틱스 와 와 미친새끼 와 컨트롤 와 스틱스 미친새끼 와 스틱스 미친새끼다 와 와 와 그냥 엠통 탈을 그냥 와 미친새끼 와 지지 와 스틱스가 또 와 탈로 와 와 와 와 와 미친 와 와 와 와 레전드 오리 와 스틱스가 또 탈로 왓 와 워 와 미쳤다 진짜 유튜브 각이다 유튜브 각 이거 와 이건 유튜브 각이에요 이거 또 올라오겠죠 분명히 스틱스날 엠통수줄 딱 2대2 천상계 매치하면서 자 슈퍼 적으로 딱 탄생했다면서 딱 그거 올릴거에요 유튜브에